룬쥐, 룬쥐쌰야의 꽁산 양고만 내게다 알짜리 짜빔의 바지 삐약한 네 안녕하세요 아웅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미술 전시회장 앞에 와 있고요 오늘 이 전시회가 미얀마에서 거의 최고로 손꼽히는 룬쥐 라는 분의 화가분의 전시회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고요 이분께서 1930년 출생이라고 하세요 그럼 현재 나이가 꽤 있으신데 사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많으시고 미얀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상파 화가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서 오늘은 말을 가능한 줄이고 작품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전시실이 총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요 목소리를 가능한 낮추고 정숙하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시대에 이어가피피 미얀마 미얀마 로봄 미얀마 엔째모 미얀마 엔째모 미얀마 엔째모 미얀마 엔째모 물론 두 항 못 푸는 데 자, 세야 이게 뭐야? 세야 하나 세야 하나 기름으로 기름 물감으로 유아라고 하나요? 유아 그림인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풍경인 것 같고 아, 이게 세야의 또 세야? 룬제 룬제세의 공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 화가분께서 중국에서도 유학을 하시고 유럽에서도 유학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배우신 그 붓기법을 그 붓기법 있잖아요, 중국의 붓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뭐 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분이시구요 유용하신 분 배우신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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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슈 오옹 오 천천히 떨어지다 오케이 봐x4 다 바람 너무 맛있다 엄마가 무거워졌어? 무거워 말아주고말로 Schnee 아무것도 안전하고 미거워먹는다 뭔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사실 빵 ue 다음에 아론 짠데 하더가 아론 반팅돼 어? 난 짠데 반 또 세아네 오빠팅다 또 세아네 또 세아의 그 말에 세아가 띵뻬이데로 돼 뭐 엘로며? 아비스도 두가 태타운 고약 동생이 모여대 세아가 아파때 아찌집에 꽃에 접이 아참 두아옥마 띵뻬이데로 돼 가면 싫더라 두두네 아 두두두 빠옹미더로 달라믄 띵고 그래서 뭐 대차 너무 띵이네 네 선플라워 달래 선플라워 양궁고 어 양궁만 내게다 쩌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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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 아론 그 시 시세이 시세이네 아 시세이네 아 시세이네 선플라워 선플라워부터 또 짜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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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플라워 상큼한 시세이네 대차 zupełnie 제가 자고 일하러 가야겠다. 나는 조금은 migrants가 좀 해야겠다! 이런 스태인가 시대에... 마주치면. 스태인가 시대에. 롱아... 아신네... 롱아 두앙은 스태인 못하고. 이렇게 스태인은. 그대로 스태인. 음... 뒤바지 소잉... 예. 예. 제 생이네 린데로 배가 말라 소라바라 인도 마켓에 제 말해 갈라있다 바지가 제? 베이리샵 아 이거 아뽀마에로 찐해달라 못해 하트 말라 아뽀마 찐해 르네 르네 미니아들리? 네 르뽕살로 아 너도 바지가 컷됐어요 바간 아 배 패할래 이러면 배 배가 비유 손바게 배달라 못해 아 남해가 아니 바감마 아찔은 배야 아밍숨 배야 남해 먹으면 위고 데이터 못해 배임해? 디 아홍말래? 르리? 르데라 르데드니아? 아 네 어 디테일 자시대 다 마얀지 다 마얀지 이래 다 마얀지 바간 다 마얀지 어 바간고 뭐 어 또 하나 땜 어차피 르로 더 데일 부패야 에달래 음 에달래 하맘미데 그림들이 인상파 화가라고 하셔서 그런지 사실 그대로 좀 모습 그대로 그리셨다기 보다 보다는 작가의 개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달레이 만달레이 난덕 다가? 그린 포스트 그린 포스트 그린 포스트 그린 포스트 그린 포스트 이거 쓰이 이예요? 네 네 네 오 웨이베콤 남해가 웨이베콤 쥐쥐 쥐 쥐고 엥키않나 그래도 웨이베콤 도이 대칭 대칭 멈칭 자 두번째 여기였구요 아까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 밖으로 외부로 외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샹마켈 샹제 하필피 생각해봐 미얀마 아참 고 엘로 쉬다가 미얀데네 어? 어? 어이 뭐야 샹세이 응 뭐 뭐 칼레이가 막 엘로 롯데 어? 어? 아다리 아데비가 싫어해 엘로 쉣다 달래 제 참 뭐 디디 오빠로 명같이 칼레이가 쏘달라 칼레이가 헬로 막 써내달라 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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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내이달라 시시시 어이 이 칼내 이 칼내 이 칼내이달라 하다 이 칼내이달라 아론 네언론 응 아 좀 너네 이 칼내이달래 이 칼내이달래 엘로 하하 오우 아 아 아 이게 잉글리지 좀 범위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미얀마 프로리스트 레이디스 반영대 링글레이대 관대 반열로 랄라를 그냥 랄라를 오우 오우 랄라를 링글레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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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쿠나 바타마 아칸가 바간 디마가 오빠가 사인달라고 못띵 아예 올라애바 와 디문빵 아 디문빵 아론 아예 오르베 신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얀마의 소수 부족이 아직도 있다고 해요 외가시역에 이런 인디언 비슷한 거마 소수 민족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도네이션 세레모니 알루 자 이쪽에는 카페가 있네요 카페랑 같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애가 유대요 유대요 Unis 그래 유대요 사례 응 duż 옹 으 으 erk 너무 작아 Elmo 트레 Park 고맙 카페 아나에 있는 다른 전시 전시 fps 이 쪽은 또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인 대가 미안해 오 엄청 역동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찡 이게 알로 룰리 아빠마가 누가 알로 룰리딱살리 다 렛두두데리 나 미인 대다 마 아얀 막 에너지틱 피가오니 에로 롰또 굉장히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초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많아요 와 남의 바리틸라 프리덤 룰레에 와 롤레에 프리덤 롤레에 프리덤 제1. 프리덤 롤레에 프리덤 4. 2. 2배 신대 그러면 내가 동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얀마의 남자와 여자와 같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 같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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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얀마 듀엣, 남자와 여자와 같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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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람이 하대갖구 랩이야? 랩이야 랩이네 이거 봐 아 핑구두 랩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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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세 번째 방까지 세 번째 전시실까지 둘러봤구요 이제 밖은 이제 카페로 이제 마실 것도 팔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앉아서 쉬다가 카페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모습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도 못하겠고 랩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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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커피를 다 마셨구요 이제 오늘의 제일 좋았던 그림들 랩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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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모잉킹 선셀룸 나무 모잉몰링 팀맛해 더씨 아트갤러리에서 룬제이 룬제이 화가님의 전시회 살펴봤고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대충 아름다운 그런 느낌들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그림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색다른 색다른 장소들 색다른 모습들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